자리에 편님 사망한 아이가 나는 사랑을 띄는 뇌 우릴 띄는 뇌 좋았다 싫어 놓치면 좋았다가 싫어 놓치면 웃으며 헤어져야지 노란 자들에 위력을 향해 줘서 눈물을 회그릴만 사랑하는 사이 사랑하는 사이 웃으며 헤어져야지 영원한 사랑하는 사이 사랑하는 사이 사랑이가 미련 때문에 울리는 왜 해도 좋았다 싫어지면 좋았다 싫어지면 말없이 베어 붙여야지 노란 가슴 안에 추억을 못 잃어서 울리를 배우라 사랑이 사랑이 없는 어머니 말없이 벌어 붙여야지 뭐야 말을 해야되나요? 알았어요 네 몇대나요? 여기 오니까 진짜 공기도 좋고 너무 좋아요 시골 온 것 같아요 우리 도와주시는 분들이 많아서 우리 은나라 품바님 복이 많은 분 같아 우리 감독님들 오늘 수고 많이 해 주시고 은나라 품바 많이 사랑해 주시고 저 정유리도 많이 사랑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 노래 하겠습니다 네 예예 아 이거 아니잖아 아이고 아까 세월열차 불러주고 은나라가 불러주셔서 아 너무 잘 불렀어 밖에서 소리 지르고 그랬는데 뭐 들었나 봐 하하하하 제 타이틀곡 인생서야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진심으로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민생소년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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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 아멘 눈에 닿으면 보고 사랑을 늘 아직 모르는데 칙칙폭폭 또 나타난 저 열차에 총참중인 어둠에 인생 한정보의 멀참중은 마지막인데 아쉽지로 하고 돌아가면 생활년 선 빠지고 널 찾아라 아쉽지로 하고 좋아 아쉽지로 하고 눈에 닿는 곳 사랑은 날 아주 멀어 우리나라에 짐짐 먹고 떠나가요 저 열차에 전창역의 어둠을 떠나가요 내 인생 한 장뿐이 별장뿐만 태워 있네 아쉬운 뒤로 한 곳 떠나가요 세월열차 지광열차 아쉬운 뒤로 한 곳 떠나가요 세월열차 마지막 세월열차 마지 방황연출 앵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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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우리 유리 가수님 앵콜 나오셨습니다. 아 그렇나요? 네네. 어머 저 저... 어머 안 보이게 해주세요. 안 보이게 해주는 거야? 그럼 다시 줄게. 다시 줄게. 자 앵콜곡. 저 이제 감사합니다. 9월 11일 날 영등포 푸른극장에서 앵콜 방송합니다. 그래서 시간이 되시는 분들 많이 놀러 오세요. 감사합니다. 앵콜곡 뭐합니까? 나쁜 사람이야. 나쁜 사람이야?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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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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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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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말 나쁜 삶에 위하여 잔잔한 가슴이 운동을 얻고 우울한 침대 강한 가슴이 사랑의 은혜에서 다스란 그 속에 바슴에 남아있는데 아니요 내 맘도 자존심과 자존한 당신이 신경에서 사랑의 은혜 사랑의 은혜 사랑의 은혜 사랑의 은혜 신경에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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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잔잔한 가슴이 운동을 얻고 우울한 침대 강한 가슴이 사랑의 은혜 사랑의 은혜에서 바슴하던 그 속에 바슴에 남아있는데 사랑의 은혜 자신의 은혜 은혜 사랑의 은혜 사랑의 은혜 사랑의 은혜 아 아 아 아 어 나도 이렇게 유리 가수님께 노래 잘하면 좋겠다 아이 왜 저는 노래 못 해가지고 우리 레슨 선생님이세요. 제가 어제 이런 거 부탁드릴 데가 없어가지고 제자도 잘못든 재로다가 어제 오늘 수고가 많이 해주십니다. 근데 우리 가수님 있잖아요. 앵콜이 자동으로 찍어갔네요. 천년바위가. 천년바위. 천년바위? 네. 앵콜. 그거 하라고? 네. 박정식 가수님. 그거를 디스코로 된 게 있어요. 그거 주세요. 우리 영원님께서 우리 유리 가수님께 천년바위도 신청을 한 번 더 하셨습니다. 아이고 감사합니다. 근데 시간이 없는 거 아니에요? 괜찮아요. 괜찮아요. 여자키로 갈까요? 네? 여자키로? 아니요. 방키 내릴까? 어 방키 내려야 돼요. 네. 갑니다. 네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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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상 어디 있는 마음을 정신을 찾으리라 세상은 무엇인가요? 세상은 무엇인가요? 보지도 없는 영신으로 세상은 무엇인가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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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대로 아무것도 그리움이 생명을 끊지 말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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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